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3월 19일 방송입니다. 3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있고 또 일하는 방식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는 곰곰이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일제시대 옛날 어른들은 외정시대라고 그렇게 하죠.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돌아가신 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다.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작은 어장, 업을 하셨던 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허황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또 일어난 그대로를 그냥 보고 가능한 솔직하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직시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게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자기 인생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대할 때도 항상 직시, 정면 돌파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거죠. 언젠가 이런 바다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해서 크게 부를 일군,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한 사업가분을 만났더만 그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던데 지도자가 되면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또 문제를 보고 몸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 말씀은 젊은 날에 배를 탈 때 파도를 만날 때가 많은데 이제 선장이 되면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를 단단히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파도가 이렇게 덮쳤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배가 전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해난사고가 발생하죠.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직시할 수 있는 것, 직시해야 또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젊은 날 한참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직시와 정면 돌파, 그 다음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후천조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나름의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신속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사나 아니면 인생사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대안의 우선순위를 맹악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법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젊은 날부터 아주 꾸준하게 지금도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살아온 삶에서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인생을 사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찰 뿐만 아니고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조금 숫자를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게 그냥 3구 대선에서 각 후보가 얻은 최종 득표율입니다. 왼쪽이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고 오른쪽이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왼쪽에 사전투표에서 52.5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일 투표의 39.0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4박 5일을 사이에 두고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을 나눠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본 집단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율에 각각 1,500만 정도를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냐. 이재명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플러스 13.49%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이것은 조작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데이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2.57%를 사전투표율에 얻고 당일 투표 득표율의 39.08%를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확하게 플러스 13.49%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표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투표율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하고 당일 투표율에 지지한 것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9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실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 방식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자신들의 홈피지에 전국의 각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합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빼기를 잘못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에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율에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43.82%입니다. 당일 투표율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당일 투표 득표율은 56.24%입니다. 그 빼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2.42%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누가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 민주당에 속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기획을 했고 하수인 역할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동원이 된 거죠. 부정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무슨 확률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3구 대선에 엄청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는 플러스 13.49%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은 마이너스 12.42%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 관계자들이 색출돼야 되고 법정 최고액이 선고돼야 됩니다. 20% 이상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20% 이상 정도의 몰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총 투표율 기준으로 10% 가까운 것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이것은 궤변이 아니고 이것은 일어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변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부실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을 제하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현대국가에서 도저히 관찰하기가 힘들 정도의 대규모 부정선거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 시섬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결과치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선거 데이터 앞에 이 선거 숫자 앞에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은폐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먼저 뭉개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가 미쳤거나 아니면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부패에도 이렇게 부패한 사회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했는데 도덕질한 것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은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라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덕질을 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 벌을 받습니다. 한 국가의 기본이자 근간을 행성하는 선거를 도덕질했는데 미수에 거친 것이지만 선거를 도덕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히 맛이 간 사회입니다. 엄청나게 부패한 사회인 겁니다. 정신줄을 놓은 사회인 겁니다. 망해도 싼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망해도. 어쩌면 한 번 정도 실수나 실책을 하는 것도 너무나 아주 대단한 일인데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사회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사회의 선거를 때마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걸 왜 인정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누구 정봉준 전 위헌 이야기했지만 짐승보다 못한 짓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모두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뭡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겁니다. 왼쪽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차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데 푸른색으로 된 것은 모두가 평균값 13.49%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여러분들 9회 모두가 다 풀렀습니다. 이것은 미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통계학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차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2.42%라는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3구 대선이 대규모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99.99%로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100% 여러분 102% 1000% 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꼭 같은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사실규명에 나서고 관계자를 색출해서 법정 최고행을 먹이고 이 같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용산으로 가냐 강화문으로 가냐 청와대에 있냐 다 여러분들 소음입니다. 소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 보고 오른쪽에 서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능한 시기에 시간의 길이가 길게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오른쪽에 서서 올바른 쪽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쪽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야합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권력을 쟁취한 데 성공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나 윤석열 당선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선한 쪽에 서야 되고 올바른 쪽에 서야 되고 올바르고 선한 쪽에 섬으로서 좀 단기간에 혼란이 나 있거나 혼돈이 있더라도 그쪽에 서야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퍼센트 10만 퍼센트 1억 퍼센트 뭡니까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신 두 가지 슬라이드만 보면 모든 진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조작범들이 뭐 했습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다가 사기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그 사기를 치는데 선관위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수계표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몇 시간 늦게 나오자면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또한 간단합니다. 거짓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이 부분만 정리해서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다시 제 방송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며칠간 괜찮았지만 지금 굉장히 탄압이 심합니다. 저의 방송에 대해서 방송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제한이 지금도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항상 여러분들 뭘 합니까 사실과 진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100만 퍼센트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소규모가 아니고 엄청나게 대규모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 있을 것이고 종범이 있을 것이고 하수인이 있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죠. 수사로 이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제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사로 인해 이런 게 아니라